저도 좀 행복하게 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근데 오늘로 끝이 아닙니다. 내일도 유달성 공축제 토크포서트가 있으니까요. 내일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일단 오늘은 마지막 무대에 우리 신성씨의 멋진 무대 계속해서 박수로 청해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MBC 아나운서 임사랑, 화연주였습니다. 화연주 1번 고맙습니다. 화연주 1번 고맙습니다. 자, 봄꽃축제까지 써눈의 꽃을 낳다 가겠습니다. 박수! 외로운 가슴에 꽃을 뿌려요 사랑이 쌓을 수 있게